최근 사립유치원의 보조금 비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3개 반 54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린이집 1,800여 곳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항목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은 물론 급식과 위생관리, 등록 인원의 적정성, CCTV 운영과 관리 실태,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입니다.